오늘도 해도지는 국사광복을 위하여 국보상국사기를 공부합니다. 신라의 19대 태종무여랑 8년 서기 661년 기사입니다. 6월에 대관사 정수 위혈하고 근마군지 유혈광오보하더니 왕홍하니라. 여섯육 달을 6월에 큰대 뼛을관 절사 운물정 물수 대관사 운물물이 할위 피혈 피가 되고 세검 말마 골군 땅지 검마군 땅에 흐를류 피혈 피가 흘러 넓을광 다스도 걸음보 너비가 다섯걸음이 되었다. 임금왕 죽을홍 임금이 죽었다. 6월에 대관사 정수 위혈하고 6월에 대관사 운물물이 피가 되고 검마군지 유혈광오척하더니 오보하더니 검마군 땅에 피가 흘러 너비가 다섯걸음이 되었다. 왕홍하니라 임금이 죽었다. 시월 무혈하고 장영경사 북하고 상호 태종하니라 고정부 문부하고 그의 어 낙성문하니라 시오시 가로왈 호반무 매울렬 시오를 무열으라 하고 장사진엘장 길령 공경경 절사 북녘북 영경사 북쪽에 장사진했다. 위상 이름호 컬태 마루종 태종이라는 시오를 올렸다. 너플고 마루종 주터를 문 부고부 당고종이 부고를 듣고 덜거 슬펄에 의조사어 물이름 락 재성 문문 낙성문에서 애도식을 거행하였다. 시왈무혈하고 시오를 무열으라 하고 장영경사 북하고 영경사 북쪽에 장사진했다. 상호 태종하니라 태종이라는 시호를 올렸다. 고정문부하고 당고종이 부고를 듣고 그의 어 낙성문하니라 낙성문에서 애도식을 거행하였다. 고정문부하고 당금이 부고는 상호 태종양을 모여nar 모델으로 무너지 않은 상호 태종양을 모여야한다. 그리고 다만 남은 태종양을 모아다. 그리고 발을 모아다. 이렇게 보면서 regarde,